대안항공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60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종 기자. 우리나라 항공업계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대표기업인 대안항공이 지난 금요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이익 둘 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3분기에 별도 기준으로 매출이 2조 2,270억 원, 영업이익은 4,38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매출은 4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5,671%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58배 정도 늘어난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4,386억 원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4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16년 3분기 이후 5년 만에 4천억 원대의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3분기 실적을 견인한 대표적인 사업 부문은 화물 사업 부문입니다. 항공화물의 운임 상승에 따라서 화물 매출 신기록을 세웠고요. 화물 매출이 1조 6,503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전 신기록이 바로 직전 분기인 지난 2분기에 한 1조 5,100억 원 정도의 화물 매출을 올렸는데 바로 연달아서 다시 화물 매출 신기록을 다시 갈아치운 것입니다. 해상에서 지금 현재 물류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답답한 화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비용을 많이 치르더라도 배가 아닌 비행기로 화물을 운송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만큼 앞서 설명해드렸지만 여객 수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전만 해도 코로나 이전만 해도 항공업계라고 하면 당연히 여객을 먼저 생각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객이 쪼그라들다 보니까 지금은 실적을 화물 부문이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여객 수요도 지금 회복 움직임을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객에도 국내선과 국제선이 있는데 다행히도 국내선 같은 경우는 거의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다 회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별 여객 숫자를 보니까 김포공항을 이용한 여객 숫자를 보니까 국내선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다만 국제선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바닥을 쳤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직까지는 많이 조금 여객 숫자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실제로 인천공항 취재를 갔다 왔는데 정말 썰렁하더라고요. 아내가 출장 갔다 온다고 지난주에 갔었는데 약간 유령도시 같은 분위기가 인천국제공항이 그렇더라고요. 딱 수속 밟는 그 시간에만 줄이 좀 서고 나머지는 그냥 썰렁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냥 문 닫은 공항처럼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북적북적했던 인천공항을 기억하셨던 분들은 과연 여기가 인천공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고. 다만 이제 어쨌든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여객 수요는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행 플랫폼 트리플에 따르면 지난달 항공권 검색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 10월달에 해외 항공권 검색 증가율이 전월 대비, 그러니까 9월에 대비해서 평균 한 260%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 수치인데. 특히나 이제 도시별로 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오늘부터 트래블 버블이 시행돼서 이제 격리 없이, 자가 격리 없이 우리도 가서 즐기고 또 싱가포르에서도 우리나라로 입국해서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관련해서 항공권 검색 숫자가 한 2000%의 증가율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증가율을 보였고. 그 밖에도 방콕, 몰디브, 사이판, 바르셀로나 이런 유명한 그런 관광지들 중심으로 검색량이 상당히 늘어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겨울철인 4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통적인 여객의 비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당장 4분기에 여객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이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 4분기를 전망하면서 일단은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환경이 개선되는 것보다는 계절적인 영향이 좀 더 클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국제선 노선을 다시 재개하거나 늘리고 있긴 합니다만 본격적인 공급 증가는 아직까지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M&A 이슈인데 올해 몇 시까지 많지는 않은데 올해 안에 마무리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심사를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마무리를 할 것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이 두 회사가 우리 항공업계에서는 빅투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결합할 때의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이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이 현재 점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이거를 기계적으로 노선을 다니던 노선을 못 다니게 하고 누구한테 넘겨주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공이라는 것은 어떤 안전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저비용 항공사한테 무조건 얼마 정도 넘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외항사들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이랄지 미국,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 주요 국가에서도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네, 경쟁 당국들이 각 나라들이 과연 해줄지 그것도 좀 걱정이 사실 되고요. 아무래도 빨리 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주가도 그렇고요. 그런데 또 지금 가장 또 어려운 쪽이 LCC 쪽인데 이쪽이 이제 뭐 과미나 사이판 쪽 운항 재개 소식이 또 들리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사 같은 경우는 화물 사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객에서 좀 줄어든 부분을 상당 부분 만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LCC 같은 경우는 여객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90%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주 줄어든 여객의 어떤 수요를 만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래서 경영권이 또 넘어가기도 했고요. 또 이제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경영 정상화에 좀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뭐 이뿐만 아니라 티웨이항공이나 다른 이제 LCC들도 조금 정상화하는데 뭔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이쪽 관련 종사자분들 뭐 다 받지 못하는 그 봉급마저도 같이 반납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르게 좀 정상화되길 바라고. 끝으로 오늘 시장 사실 뭐 월요일 증시 상황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항공주도 주가 상황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기대감을 갖고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많고 복수의 증권사들 그러니까 몇몇 증권사들이 일단은 운송 섹터 혹은 항공주 내에서는 대한항공을 일단은 최선호주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이랄지 NH투자증권 미래세증권 또 한국투자증권 이런 증권사들이 일단 대한항공을 타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뭐 이유는 대충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화물 경기가 계속 호황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운임 항공 화물 운임이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 그리고 여객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의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이 항공업계에서는 압도적인 1위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유를 들어서 일단 대한항공을 타픽으로 보는 그런 증권사들이 많은데 다만 이제 그중에서도 이제 몇몇 조금 신중한 의견을 주는 그런 증권사도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역시 운송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면서도 아시안항공과의 합병 심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중립을 부여한다고 유지를 했고요. 삼성증권은 역시 뭐 여러 가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기대감 그런 상승에 대한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업사이드 자체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투자 의견 역시 보유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밖의 LCC인 진에어나 제주항공에 대한 의견을 보면 일단은 둘 다 내년까지는 적자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고 이제 2023년 정도에나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런 부분도 역시 투자자 여러분들은 같이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뉴스 뉴스는 성주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